랩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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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돌아갈게 랩란다 랩란다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어제 늦게까지 TV보다 작아지고 피곤한데 방학 때 늦잠자니까 군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계곡가자 얼른 침챙겨 계곡 물놀이 출발이요 출발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이런 가정보험을 좀 빼주세요 다 컸어 그럼 엄마가 이제 용돈 안줘도 되겠네 어? 독립해서 나가서 혼자 사시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살려면 월세내세요 뽕다미죠 어머니 계곡으로 출발이요 오웨이 야하 여행을 떠나여 내 기가 가진 나같이 다른 마음으로 나같아 나같아 우와 오빠 경치 죽인다 아 잠깐만 왜왜왜 오빠 똥 쌌어? 뭔 소리야 내가 무슨 똥을 싸 농담봉 농담봉 어머 이렇게 농밭 있으니까 거름냄새 난다 마치 소똥냄새 흐우 방귀 낀 거 안 걸렸다 농밭이라서 행복 흐우 트름한 거 안 걸렸다 농밭이라서 행복 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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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직도 안왔어? 흐우 엄마 계곡이 너무 먼데요? 거의 다 왔어 얼마나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맞지? 어디로 가는데유 도대체 뭐야 서투리 갑자기 몰라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제 다 왔어 내려 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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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농밭인데 계곡이 아닌데유 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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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계곡이라고 흐우 여기 약간 익숙한데 와바타인데 같기도 하고 엄마 나왔어 어 얘들 잘 부탁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어 작..잠깐만 엄마의 엄마라면 엄망 응? 엄마의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뭐라는 거야 왜 할머니잖아 예악 잠이 덜 켰다 할머니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얘들아 엄마 이 근처에 출장 가야되는데 집에 너희 봐줄 사람이 없잖아 할머니도 너희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출장 끝나고 내일 데리러 올 테니까 하루만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어? 간다! 왜? 왜? 갑자기요? 어머니! 잠깐만! 문 좀 열어봐요! 얘기 좀 해요! 어머니 잠깐만! 문 좀 열어봐요! 어머니! 어머니야! 어머니야! 이거 간다면서요! 어머니! 나 지금 몰래카메라 찍는 거지? 뭔 소리야! 여기 어디야? 어머니! 할머니가 가는 거였어! 대박났겠다! 야! 걱정하지 마! 보기 좋은 데서 엄마도 없겠다!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하다 가면 되는 거야! 오! 오빠! 하루 종일 유튜브 볼 수 있겠다! 어머니 출장 잘 갔다 오세요! 핸드폰! 핸드폰! 오케이 오케이! 에이비! 너 그거 크로스백 꺼내봐! 아! 내 거 크로스백? 어... 아! 오빠! 오빠 거 작은 가방! 작은 가방 꺼내봐! 내 거 작은 가방? 어! 너 거! 너 거! 백팩! 백팩 꺼내봐! 응? 아! 내 거 백팩! 오빠 캐리어! 오빠 캐리어 꺼내봐! 내 캐리어? 어! 아! 지금 뭐 챙기지? 핸드폰 일단 챙기고! 아! 잠깐만! 아! 핸드폰 두고가 귀찮다! 오! 에이비! 나 네 핸드폰 여기 크로스백에 넣는다! 아! 아! 짐 챙겨야 되는데! 아! 가방! 가방에! 아! 귀찮다! 오빠 작은 가방에 넣어야지! 아! 속옷 속옷! 아! 시험공 시험공! 호호! 가방 챙겨야지! 가방 챙겨야지! 가방 챙겨야지! 아! 가방 들고가 귀찮네! 에이비 가방에 넣어야겠다! 에이비 가방에 넣어야겠다! 오케이! 아! 가방 들고 가자! 출발! 아! 귀찮다! 오빠 캐리어 넣어야지! 아! 이러면 나도 근육 가면 되잖아! 호호! 캐리어! 캐리어! 아! 캐리어 들어오는 귀찮은데! 제가 캐리어 놓고 가겠다! 안녕! 가방 들고 가야지! 에이! 캐리어! 나 귀찮아서 안 가져갔지! 뭐? 오빠!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차가 피씨방 가서 놀면 돼! 오케이 오케이! 피씨방? 그래 피씨방!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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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돌아가래! 나 다시! 돌아가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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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좋다! 아! 핸드폰도 없고 뭐하냐! 내 강아지들! 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 어? 할머니! 강아지도 키워요? 우와! 아! 귀엽겠다! 어디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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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강아지! 이게 무슨 강아지예요! 이거는 그냥 강... 한 이빨이지! 아! 뭐래! 아! 할머니 이거! 이거 그냥 강돼지지! 강돼지! 강돼지! 뭐래! 아! 할머니! 강아지 귀여운 이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진짜로! 맞아요! 애새끼들! 더우니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편한 옷? 으응? 으응? 냐하!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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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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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빠! 잘 어울린다! 어? 아! 윤특댁! 안녕하세요! 아! 예! 아! 혜원님! 더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저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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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맞지? 심심해! 어! 재밌는 거 없나? 게임 없나 게임? 그니까! 핸드폰 게임 대신 할만한 거 없나? 말뚝밖에 할래? 어! 재밌겠다! 오케이! 안녕! 반내면 술 내 가위바위보! 자!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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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말 탈 사람이 없어! 어!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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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토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으뜸아! 네? 할머니 좀 도와줘라! 네? 야 기다려! 움직이면 지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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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아! 네? 이리 와서 할머니 좀 도와줘! 네? 움직이 말고 기다려! 아 진짜! 빨리! 빨리 들어와! 잠깐! 2,5,50! 으뜸아! 네? 얼른 이리 좀 와봐봐! 네? 움직이지 마! 야! 다시 할게! 진짜 해봐! 진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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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애임이 묻었어! 아! 나야말로 돼지족발에 질식할 뻔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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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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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들! 응? 더우니까 이리 와서 수박 먹어! 네! 왜? 요새 이행하는 거 그거 그거! 폭포아채! 폭포아채 박자! 폭포아채? 에이! 사이다 없겠지! 할머니 사이다 있어요? 어! 있어! 아! 근데 그거 하려면 멘토스 있어야 되잖아! 멘토스 어딨어! 아! 맞다! 멘토스가 없겠다! 없기는 왜 없어? 어! 있어! 네? 멘토스가 있다고! 야! 시골이라고 멘토스 없다는 고정관념 버려! 너네 폭포아채 해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셨어요? 틱톡에서 다 봤어 할머니가! 어? 우리 할머니 200! 어! 할머니 팔로우할게요! 할머니 근데 팔로우 몇 명이에요? 200명! 네? 응?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네? 어! 할머니가 틱톡 보셨어! 우와! 봤어? 할머니 제로트 댄스 추구! 졸수! 1M 나왔어! 1M! 이따 콜라보 하자 할머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자! 오늘은 폭발 화채! 폭포아채 아니야? 아 맞아 맞아! 이거나 그거나 하지! 자! 자 숙소 드시고! 네! 수박을 퍼서 여기다 덮습니다! 잠깐만 얼음부터 깔아야 돼! 오빠! 어? 뭐가 죽었네? 뭣이 죽었네! 뭣이 죽었네! 독수라니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따 또 해! 아! 뭐해! 니가 괜히 실수해서 이따 때릴 거 같아가지고 미리 때렸어! 왜 미리 때려! 뭣이 죽었네! 뭣이 죽었네! 수박아 뭣이 죽었네! 왜 때려! 그냥 때렸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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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경치 한 번 먹어 한 입에! 왜 나만 해? 뭘 너만 해! 봐봐! 나만 하잖아! 뭘 너만 해! 다시 해봐! 내가 다 했잖아! 뭘 니가 다 해! 아니 그거 오빠 뭐 했는데? 뭐 했지! 어? 뭐 했지! 뭐라노? 싹싹 그거! 오케이! 야! 그리로다 야! 아! 얼음 갑니다! 아! 자! 후르쳐 칼테일! 어때? 음! 아! 오빠! 가운데 사이다를 놔뒀어야 됐네? 몇 뜨면 되지! 아! 무엇이 좋은데? 응! 수석 무엇이 좋은데? 넣어! 자 이제! 사이다에 멘토스를 넣어주면 분수화체가 완성됩니다! 몇 개 넣을 거야? 두 개 한번 해볼까요? 자, 굉장히 잘 vodka DAVID! 갑니다! 끝이야? 끝이야? lifestyle 이렇게 꺼압이 아니야 lâBigоб 내시게 바꼈습니다! 이게 추워졌죠에서는 우와 비주얼봐 대박 대박 핵 괜찮아요 삼십천Box 여름이다. 이마샤! 써머, 자퇴전. 써머! 써머! 써머요? 뭐? 뭣이 중화니? 뭣이 중화냐고. 뭣이 중화니? 중독성 있어. 복숭아 왔으면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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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시골이 만갑이요? 뭣이 자투리요? 무신종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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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시골이 완전히 이거부싶네. 오빠, 근데 시골생활 좀 할만하지 않아? 어? 재밌어. 시간도 잘 가고 한 6시간 있었나? 우리 40분 됐어. 뭐? 우리 여기 온 지 40분밖에 안 지났어. 아.. 40분밖에 안 됐다. 아 이제 또 뭐하냐? 아.. 뭐하냐,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아.. 강아지들. 네? 요 앞에, 가까이에 계곡 있어. 놀다 와. 계곡? 계곡이야? 오빠, 계곡, 계곡 같아. 아.. 애니, 나한테 재미를 생각났어. 여기 시골이잖아. 시골이니까 우리도 삼시세끼 알지? 삼시세끼처럼 우리도 막 재래 먹는 거 잘.. 뭐야? 뭐가? 뭐냐고? 뭐가? 소로, 너 나한테 돼지세끼라고 했지. 뭔 소리야! 문자 찔려가지고! 어쨌든, 우리도 막 삼시세끼처럼 계곡에서 물고기 자서 직접 밥 해먹는 거. 어, 재밌겠다. 재밌지? 엄마, 그럼 물고기 자, 그럼? 까고! 까고 싶어, 야. 거기를 자거나 받아러 갈까요? 거야 길을 내 자고. 안녕! 어! 으아아!! 발견 발견! 문제야! 대법원! 으악! 으아악! 어어.. 근데 오빠! 어? 어서 작은데? 네에에엠 아.. 비가 안 와서 물이 말이 없나 봐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래 오빠 근데 이거 물이 약하니까 물고기 잡기에는 편할 거 같아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아! 땀 딱 달라고 아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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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 잠깐 잠깐 약간 카메라 씻으면 안기! 안기! 가위 바위! 뽀야! 하아아! 가위 바위! 뿀요! 아하!! 하하하!!! 디아! 방팡이는! 어? 가위 바위! 뿀요! 헷갈래! 뿀요! 으하핳! 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생선 거 같아. 우와 왜이래 왜이래. 오빠. 옆에 놔줘 봐. 대박이야. 오빠 마치 이거는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들이 노력하는 약간 그런 개인 사우나. 아니야 네가 들어가면 그냥 민물 오징어야. 뭐 이상한 말 할 필요 없어. 잠깐만 잠깐만. 야 뒤로 붙어. 정답. 뱀장어. 아 잠깐만. 야 들어가라 민물 오징어. 오 물 진짜 깨끗해. 아 내 동생. 목욕 시켜줘야지. 내 이름 목욕 시켜줘야지. 좀 씻어 이 형님.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떡하냐. 돼지국수 데려가는데. 근데 우리 여기 왜 왔지? 자 생각해보자. 물에 필요하냐. 물고기다 그러잖아. 물고기 잡자 빨리. 자 바로 우리 저녁 맛있게 먹자. 물고기다. 물고기 넣고 여기 불고기만인데. 아 잠깐만 물고기 찾아봐. 우리 저녁 굵게 생겼어. 물고기. 물고기야. 우리한테 잡혀주라. 어차피 다 깨꼬리. 깽깽이발로 나와라. 근데 오빠. 물고기가 빨리 나왔어. 어떻게 잡아? 놔 이 개. 뭐야. 뭐가 동굴 하나도 안 가져왔어? 제가 못했지. 난 그냥 잡혀라 하면 잡힐 줄 알았지. 아 진짜.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물을 적시러 온 거야? 적셔 적셔. 적셔. 인어 우주. 나의 목소리를 위해서 하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어? 문어마녀? 인어공주야. 니 다리를 쳐봐. 다리가 생겼어. 다리가. 정말이에요. 와 오빠. 진짜 힐링이다 힐링 맞지? 도시에서 벗어나서 맞지? 너 몇 살이니? 물고기 안 보이지? 없어. 물고기만 있지. 야 애일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깨끗한 물에 몸도 펴가는데. 세 개짜라 할래? 세 개짜라 할래? 어 재밌겠다. 시시시작. 세 개짜라. 세 개짜라. 세 개짜라. 계곡에. 왔는데. 오지마이. 쐈는데. 진짜로. 쐈는데. 잠깐만요. 진짜 쐈어? 왜 가져갔어? 아악. 아 좋아. 입에 들어왔어. 요이의. 아ично. 작전 성공. 잘 할 거야. 우와. 안 싫어. 오빠. 아파. 이거가 강아지풀이야? 맞아. 왜 강아지풀이야? 강아지들이 좋아해서 강아지풀 아닌가? 이거 이거 할 수 있잖아. 알지? 우와 탈구끼다. 어? 이거 그거다. 계란꽃. 어? 시골 좋은데? 어? 오빠 이리 와봐. 봉숭아꽃. 봉숭아꽃? 오빠 우리 봉숭아 물들이자. 속톱에다가? 어. 아이 그런 거네. 빨리 와. 그냥 배고파. 빨리 와. 냐하. 아 배고파. 할머니 저희 왔어요. 다녔습니다. 어. 내 강아지들 물고기 잡았어? 야 요요요요. 요 오징어 한 마리 잡았대. 아 예. 불고기랑요. 그려 어이여 와. 할머니가 맛있는 닭 잡았다. 어? 치킨이다. 네. 냐하. 우와 잘 먹겠습니다. 와 치킨 치킨. 치킨. 오오오. 백숙이구나. 역시 시골 백숙이지. 야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 잠깐만. 시골닭 시골닭. 시골닭 꼴까닥. 와 닭다리 쫙 찢어서. 오빠 돼 돼. 네네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오빠 이런 건 손으로 뜯어야 돼. 야 잠깐만 이거. 이거 턱. 딸이가. 사람으로 치면 키 2m지 지금. 어때? 오빠. 큰 만큼 맛있어. 원피스 해장 먹방 아니야? 손으로 뜯어야 돼. 오마이갓. 오빠. 와. 우와. 닭다리. 닭다리. 닭다리 커서. 차가 진짜 많아. 닭다리 하나가 그냥 닭 한 마리야. 닭 한 번 먹고. 닭다리. 어때? 우리 애기들 맛있어? 오 맛있어. 치킨 먹으러 훨씬 나요. 이거. 사이버거 닭고기 먹으러 훨씬 맛있어요. 너무 다른 종류 아니야? 냐하. 아. 배부르구. 고미저크. 아. 행복이라긴 해. 오빠. 왜? 이게 뭐야? 바가지야 봐. 바가지. 바가지? 어. 이거는 싸가지. 이거 알아? 이거 옛날에는 바가지를 물 푸는데도 썼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머리 자르는데도 썼다고. 아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바가지머리야. 진짜? 그래. 오빠. 어? 이리 와봐. 왜? 아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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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갑자기 진행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고 바가지가 제 머리끼리 있는 거죠? 궁금해가지고 해보고 싶어요. 진짜 바가지를 대고 머리를 자르면 진짜 바가지처럼 머리가 나올까? 아 서로 괜찮아요. 아니요. 내가 궁금해. 너 궁금해. 저. 저 그냥 일어날게. 아. 망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내 머리 아니에요. 왜? 아 왜? 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망쳐. 아 진짜. 갑자기 왜 이러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움직이면 망쳐. 진짜 알았어.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뒤에도 자를 거야. 그러면 앞에 자를 때 앞에 있고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오빠 움직이지만 않으면 성공이야. 기억이 자를 거면 똑바로 잘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망할 수가 없지 오빠 말대로 바가지를 일자로 대고 그려줄 거야. 그래 나도 어차피 머리 자를 때가 됐어. 잘 됐어. 그래. 오빠 미용실비 아낀 겸에 나 돈 주라. 야 니가 억지로 안 쳐놓고 돌 달래 이 깡패질. 야 근데 가위질이 너무 시원시원한데? 야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미. 어? 나 바가지 머리잖아. 어. 나 아까부터 지금 바가지를 안 대고 자르고 있던데. 맞아? 무슨 소리야? 바가지 대고.. 왜 놀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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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너무 잘 됐어. 오빠 다 됐어. 딱 말 한 뜯나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로? 어 다 됐어. 우와 멋있는데? 다 됐어요? 어 다 됐어요. 기다려봐 보고 올게. 아이씨. 아이씨. 야하. 얘들아 이리로 와봐. 왜요? 어 너희 엄마가 너희 보고 싶다고 영상 좀 찍어 보내달란다. 오 잠깐만 할머니 핸드폰 있었네요? 아 이따 내가 게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찍었거든. 내가 먼저 찍었거든. 아이폰 12 프로라고. 좋은 거 쓰시네요. 찍는다. 하나. 둘. 셋. 어머. 어머니. 잘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뜨미입니다. 흥남 중학교. 자기소개를 해. 어머. 엄마한테 연구 찍는 건데. 엄마. 엄마. 잡았어? 오빠 송아 나 따라한 거지? 엄마 하니까 엄마 하네? 오 신기하다. 엄마. 저희는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개짓낼 소리가. 조용히 해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만 못 봤지. 어머니만.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빨리 말 좀 해 말을. 엄마. 저희는. 내 눈 안 울다가. 오빠. 할 말 없지? 어머니. 저희는 이만.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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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제 저희 물로 갑니다. 나만 들었어? 나도 들었어. 어디서 넣은 거지? 우리 방향이 엄청 하네. 안녕. 안녕. 봉숭음을 드리려. 정답 원신. 에이빈아 로피테크스. 뭐 하냐? 봉숭아 물 드리려고 그러잖아. 딱 이제 해지고 자기 전에 해줘야. 본물이라고. 손톱에 봉숭아 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대단하다. 가감해 그 자체에. 오빠 오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봉숭아 물 드릴게. 뭔 소리야 내가 그걸 왜 해. 니나 해. 오빠 그거 몰라? 뭐? 봉숭아 물 들여서 그 봉숭아 물이 첫눈 올 때까지 안 없어지지? 그러면 첫사랑 이루어진다니까? 아 웃기다 웃기다. 몰라 몰라 몰라. 난 안 해. 난 안 할 거고. 여기서 아휴 한숨 잘 거니까 내 손에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내 손에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적었어? 응. 저거 저거 저거? 야하. 야하. 오 뭐야? 첫눈이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더 색을 진하게 해주려면은 명반. 명반 좀 넣어줘야 돼. 이걸 넣으면 색깔이 더 진해지는 거야? 응. 손 접으세요 선생님. 응. 응.. 믿어도 되는 거죠? 하지마 하지마. 첫사랑 이루어지지마. 첫사랑 이루어지지 말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봉숭아 학당이 처음이야. 봉숭아 학당이라고? 봉숭아 뭘 처음이야? 봉숭아 뭘 처음이야. 손 전체 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요? 취향대로? 한 손만 해주세요 그러면. 한 손만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렇죠. 양 손도 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왜? 살에 닿으면 살에 물드는 거야? 응 한 일주일 가든가? 야 이거 그럼 조심해줘 그리고 손 겁나 쭈글쭈글하다 그래? 완성 오 오빠 오 개구리 같다 개구리 개구리다 개구리다 에이미 개구리까진 괜찮은데 개랑 구리를 띄어서 말하지 말아줄래? 알았어 알았어 에이미 그럼 이거 뭐 한 시간만 하고 있으면 될 거야? 아니 내일 아침까지 그냥 이런 거 자면 돼 바로 자면 되잖아 진짜 내일까지 해야 돼? 우와 우와 어? 정답 뮤트리아 응 생태계 교란종을 여기서 잡았다네 어 깜짝이야 나 들어가자 아 그래 아이고 네 새끼들 오늘 재밌게 놀았어? 네 할머니 우리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어? 옛날에 에이미가 사왔는데 아 아 무슨 소리야? 잘못 들었나? 아 시발 없다 아 화장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오빠 오빠 아 무서운데 어 이 근처인데 다 막혀있네 맨날 야 근데 란더노티카는 맨날 없는 길만 알려주더라 그니까 내 말이 오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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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진짜 마치 담역 체험하는 거 가자 뭐야 이야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하루 보내셨